우리 성규 씨 아주 보는 내내 굉장히 미소를 머금고 봐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십 씨 분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항상 너무 좋아했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종의 고백이죠.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팬이라고. 진짜로 콧군주 엄청난 팬이라고. 맞아요. 오늘 무대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이십 씨의 무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빗세훈 씨가 참 정말 그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계속,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끝까지 안정적으로 라이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거기에 눌렀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 능력치가 정말 굉장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응원하면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완곡을 저렇게 숨도 안 차고 부르시던데. 1절은 거의 혼자 다 부르시던데. 아니, 그 숨창이 없지 않아? 맞아, 맞아. 이번에도. 패가 두 개인 것 같아요. 패는 나도 그게야. 맞아요, 패도. 심재현 씨 사장님. 네, 저도 일단 보컬이 너무너무 안정적이어서 빗세훈 님한테 일단 너무 놀랐고요. 호흡 하나 안 흔들어지고 너무 잘 부르시길래 중간에 제가 인이어를 뺐었어요.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도 잘 안정적으로 나오나 했더니 너무 아느라 될까 너무 안정적으로 나왔고 음악적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귀에 거슬리는 피치감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불러주셔서 거기에 저도 한심을 많이 샀던 것 같고요. 응, 피치에 안 떨어지고. 인정입니다. 아가미 달린 줄 알았어, 나도. 보컬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신곡 미션인 만큼 얼만큼 백지장에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포인트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설득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봐왔던 두 분의 그 자유로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안 느껴졌고 오히려 진짜 이쪽으로 가서 랩을 하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되게 좀 자신 없는 몰입감이 저는 좀 없었어요. 오늘은 신곡인 미션인 만큼 내 곡을 내 걸로 만드는 이 시기에서는 저는 오늘 설득력이 좀 없었습니다. 큰 실수는 없이 무사히 끝마쳤지만 결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힘내시고. 네. 이렇게 쳐져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쳐져. 지금 그냥 힘이 잘 안 납니다. 구렁탕에 빠졌어요. 그냥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뭐랄까. 서바이벌 라운드, 1라운드 이렇게 다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저희한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평가만 받았었다. 우리 팀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이번 라운드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탑6를 가게 된다면 파이널 라운드를 하게 된다면 더 완벽하고 정말 프로다운 20C의 무대를 꾸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